잘 놀아 우리 형성 너 니가 혼자 쓸까 너 다 먹어야 될까 얘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잘라줄까 국물 국물만두 아니 요거 잘라가지고 연사가 손 누르고 누르는거잖아 아 그래 상추 여기다 아 잠깐만 여기다 여기다나봐 여기다가 우유도 넣을까 아 진짜 내가 만드는거야 야 야 너무 많아 이제 우유도 넣어볼까 아 싫어 내가 만드는걸 하고싶으면서 알았어 니 만드로 해 이 수박은 별로 맛없으니까 버리든지 반든지 연속 알아서 안됩니다 난 몰라 그래라 내가 만들건 안될거야 마무리 다 깨끗하게 하세요 나도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보여주면 좀 이따 계란요리도 할거야 내 요리에 실려 내 요리에 실려 기름이부터? 요 요리에선 3주도 준거야? 아니 별로 먹고 싶지 않다 잠깐만 이건 나중에 하고 누가 더 맛있는 맛있게 만들어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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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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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깜짝이야 자 우리 한 쌓은 저거 하고 저는 우유에다가 아 내꺼 이거 뭘 먹지도 않았으면 돼 이거 장식하려고 네가 만들었다고? 삼축구 아니야 이거? 내가 만든거야 아 미안해 이것도 네꺼야? 내가 쓸거야 삼축구 빨리 좀 더 가자 어쨌든 난 내 고기를 꺼낸거야 하여튼 우리 누가 더 맛있는 요리하는지 해결해 누가 평가해 넌 무조건 네께 맛있다고 그럴거야 아니 그럼 나는 이건 시간이 꽤 오래 걸려 두 시간 정도는 있어야 해 왠지 알아? 얼음을 만들거야 삼축구 다 끝났어 맛있어?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유에다가 제가 살짝 넣은데 여기다가 좀 설탕 같은거 있으면 넣으면 좀 더 단짝한 맛이 설탕 있어? 설탕 있어 없어? 음 근데 좀 수박 당도도 좀 덜하그래서 좀 단맛은 되는거 같은데 그래서 좀만 마셔봐봐 아 싫어 삼춘 설탕 있어? 그냥 넣지마 그냥 먹어 아 있어 없어 없어 있기만 웃기만 없어콘 건데 있으믄 야 튀지 않게 남은거 이렇게 해서 드시는것도 좋을거 같구요 일단 있어먹는거 봐 일단 하나정도 딱 해서 그냥 얼리지 말자 빨리 해야지 좋아 즙을 만들고 건대기로 시식 끝 이 영상 열심히 만드세요 내가 얼마나 아직 껐어 안 껐어 안 껐어 그래서 요리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껐어 튀지 않게 연성 한 번 맛을 봐봐 아 튀겨 연성 한 번 더 설탕이 이만큼 있다 지금 여기다 넣어? 단어? 천천히 천천히 해서는 먹어봐봐 맛이 어떤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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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설탕이 들어가니까 많이 있네 내꺼야 내꺼야 내꺼 아무튼 뭐 또 음식 갖고 장난사고 뭐라고 싶은데 계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설탕도 넣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시고 우유도 넣고 하여튼 해서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안녕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연소아 인사 연소아 인사 아직이야 아직이야? 잘한다 됐어 이걸 이제 잘하려면 이걸 어떻게 내가 아주 잘 만드는 건데 이게 나의 최초의 요리죠 말할 수 있지? 이게 최초의 요리야? 수박 멜로디 주스 완성 수박 멜로디 주스 완성 완성했어? 그다음 바래서 또 완성 자 맛있게 먹어 봐봐 한초두 한 모금만 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한초두 한 모금만 한 모금만 줘 봐 한 젓가락만 한 숟가락만 응 뭐 그냥 지금 내가 주고 어떻게 가 설탕 한 숟갈 넣었는데 설탕 한 숟갈 설탕 한 숟갈 들어가니까 그 당도 높은 수박 맛이 있잖아요 그 정도 맛이 나네요 우와 연소아 직접 만들어 놓으니까 더 맛있지? 응 응 흠흠 그래서 작년에는 영응식 요리반 같은 것도 다니고 그랬었는데 덕분에 설탕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안 해가지고 흠흠 하여 안 해 하여튼 여러분도 이렇게 뭐 집안 좀 더럽긴 하지만 뭐 깨끗이 닦으면 되죠 뭐 자 하여튼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네 이거 다먹고 아우 다먹고 자신의 요리를 즐기시는 우리 김현사씨 김현사 시애푸 예 안녕히계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 아유 또 언제 다쳐 이거 안녕히계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네